야, 새벽에 정남친한테 문자옹! 허억! 너무 시켰다! 대박! 너 장이 이랬어? 너 답장했어? 아, 당연하지! 뭐라고 말했는데? 나? 아, 야! 너네 들으면 기자랄걸?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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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고? 미친, 네가 문자 기전까지 잘 자고 있었다고 쳐배라! 하하하하! 어? 어? 진짜 뭐지? 오빠! 미선아, 많이 기다렸어? 내가 너무 늦었지? 지금까지 이런 못난 나를 기다려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는 네가 기다리지 않게 내가 정말 잘할게 미선아, 나랑 함께해줄래? 미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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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선아 먼저 본 거 합격했다고! 이제 백수 아니라고! 그래, 수고했다 먹고, 그게 끝인가? 남들 다 묻는 건 무엇이 그리 자랑이라고 그래, 싸노? 알겠다, 그래, 집에 한번 내려갈게 수요이 아빠! 수요이 합격했단다! 아이고 마, 내 사이즈에 아무 걱정 없다! 엄마... 엄마... 여보세요? 아, 오빠! 아, 왔어? 어, 알았어, 나갈게 어, 기다려 응! 추억이 머물다 호시의 아파트 일어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